저희 자라를 갈게 됐어 일단 한번 잡아서 그 풀숲에 던져줘야 되는데 풀숲으로 보내줄게 기다려 풀숲으로 보내줄게 안돼 풀숲으로 풀숲으로 가야되 풀숲으로 쫄롱하면 죽어 안돼 불러가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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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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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부터 자라는 전주천에서 계속 자세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라 중은 두 종이고요 하나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토종자라 또 하나는 중국산 자라가 있어요 풀숲으로 가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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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가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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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